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재환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30일 현재 시각은 11시 43분이구요. KT 코드번호 030200입니다. KT가 전거래일에 전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차이시련 매몰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운복이 나오면서 차이시련이 좀 나와주고 오늘은 좀 받쳐주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단 구간의 21선 단기적으로 저항구간 이 부분들 반등이 여기서 나와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고 우행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맞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구간이 21선에 올라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면 하단에서 누르는 힘과 밀어올리는 힘 이런 부분들에서 밀어올르는 힘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시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몰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르는 힘 같은 경우는 이 평선에서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 기업의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행부를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다시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돌파를 했잖아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런 식으로의 등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조정을 좀 받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는 게 이 구간이다. 이렇게 이날 29일에 저점이랑 어느 정도 종가랑 저점이랑 그런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매몰대가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지지구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 기술적인 요인들로 이탈을 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정고점 28,45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하면서 하단 부분들 지지구간 염두를 해두면서 이렇게 좀 그런 포인트를 잡고 전략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위기의 KT 아 죄송합니다. 위기의 KT가 아니라 위기의 국내 OTT 투자 확대 합종 연행으로 반경 나선다. KT 최대 규모 받고 웨이브는 1조원 플랫폼과 컨텐츠 이종산업 결합도 자 그러니까 글로벌 공용 넷플릭스죠. 글로벌 공용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지리 플러스까지 진출을 앞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산업들은 이제 넷플릭스와 디지니 플러스에 치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그런 금액들을 투자를 해서 컨텐츠들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좋은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좀 환영할 만한 거는 KT랑 웨이브 SK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뭐랄까 이 전쟁통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규모랑 컨텐츠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경쟁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컨텐츠들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전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SK텔레콤도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KT도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공헌을 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텐츠 투자를 통해서 원천 지식재산권 1,000개 이상 드라마 100개 이상 컨텐츠를 구축을 하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이에서 치킨 싸이 치킨 싸움에서 파이를 뺏고 뺏는 그런 양상에서 결국에는 살아남겠다. 컨텐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충분히 견디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벌거든요. 얘네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경기 방어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견디고 인내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해주고 거기에 반응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코 전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인공기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고 컨텐츠 전문 기업으로 설립하는 등 통신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KT라고 하면 KT 통신밖에 없었어요. 5G 시대에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통신 5G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통신비용 인구 증가가 되지 않고 인구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용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은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당으로서의 매력만 부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솔직히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까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사실 크게는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미래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 말고 반영이 됐었던 통신방어주의 성격을 떨쳐내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재평가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T, 물류, 바이오 신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탈통신도 가속화 그러니까 통신은 더 이상 진행을 안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신산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제는 신사업들도 구축을 해가지고 진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통신도 돈 벌고 물류도 돈 벌고 컨텐츠도 돈 벌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컨텐츠 제작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살아남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실이 좀 나더라도 계속 버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KT가 투자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감내, 인내를 좀 하지 않을까 그거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지니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스튜디오 지니 안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죠. 홈투도 VR로 KT 비대면 혼합 현실 스튜디오 체육관을 구축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아프리카 TV 운동 자세들 이런 것들 실시간 방송 송출 분석 확인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이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메타라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진짜 대장주가 KT가 되지 않을까 VR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라고 하고 5G 제공을 하고 컨텐츠들만 좀 있으면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아프리카 TV와 혼합 현실 혼합 현실 기반을 둔 실감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스포츠 코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들이 즐기는 겁니다. 슈퍼 VR 상품을 제공 중이다. 학교 기업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실감 미디어 상품을 개발해 유통 확산을 지속을 하고 있다. 혼합 현실 가상 공간에 비즈니스 센터를 차리세요. 학원 요가 학원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가상 공간에서 체육관을 차려가지고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VR 끼고 아니면은 가상 공간을 다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콘서트하고 이런 부분들로 콘텐츠를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VR 이런 실감형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킨다. 실감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콘텐츠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튜디오 지니 이런 부분들이랑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인내하겠다 감당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디지털 공들 사이에서 공룡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몸값이 줄줄이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아직까지 좀 며칠 공존하는 공존하는 이제 이런 세계가 이런 현실이 온단 말이에요. 드라마 영화 이런 참여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VR 기술을 접목만 하면 되겠죠. VR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콘텐츠들만 접목을 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공연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영화 광고 그런 부분에서도 KT가 이런 부분에서 광고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테마는 향후 성장성이 밝지만 아직 태동 단계인 만큼 어떤 서비스와 기업이 패권을 들지 명확하지 않다. 사실 KT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발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5세대 이동통신이 처음 도움될 때 통신사보다 관련 부품이나 장비주의 투자에 큰 수익을 올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게임사나 정보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살아남는 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컨텐츠만 부족할 뿐입니다. 이 컨텐츠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디지코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기업으로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용재서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창업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창업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창업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3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중이다 미래식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중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의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의 어떤 움직임을 보유했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식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 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 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손실을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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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